오늘은 청취자 조원영씨가 홈쇼핑을 보다 보니까 장기 렌트카 선전을 많이 하던데 장기 렌트카가 유지비도 안 들고 보험료도 안 들고 그래서 새차를 할부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렇게 홍보하던데 정말입니까?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. 이게 어차피 차라고 하는 게 평생 타다가 무덤까지 같이 갖고 가는 건 아니고 5년이든 10년이든 타다가 중고로 팔거나 폐차하거나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똑같은 새차인데 장기 렌트카가 더 싸면 항상 이런 홍보와 광고를 들으면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자동차 영업소에서 그럼 할부로 혹은 현금 주고 사는 사람들은 다 바보냐 그런 뜻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 렌트카가 더 비쌉니다. 어차피 렌트카 회사들도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사다가 또 소비자들에게 한 단계 더 커져서 파는 거잖아요. 그런데 장기 렌트카가 어떻게 더 쌀 수 있겠어요. 다만 계산을 치밀하게 해보면 장기 렌트카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분들이 몇몇이 있습니다. 그분들을 대상으로 렌트카 영업을 하는 건데 물론 그런 대상이 아닌데도 모르고 렌트카를 선택하는 분도 영업 대상이긴 하죠. 그럼 장기 렌트카를 선택하는 게 조금 나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첫째는 자동차는 필요한데 초기에 돈이 100만원도 없다. 이런 분들은 장기 렌트카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. 차를 살 때 내야 되는 초기 비용이나 보험료, 취득세 이런 걸 일단 렌트카 회사가 내고 나서 나중에 다달이 조금씩 청구하는 방식이거든요.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없는 분들은 결국 다 더하고 나면 그래도 초기 비용 내가 내고 내 차 사는 게 제일 싸긴 한데 그래도 장기 렌트카를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신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새 차를 할부로 살려면 할부 이자가 너무 높은 분들도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장기 렌트카를 사는 게 계산상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건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월 렌트 비용을 더 받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. 또 어떤 분들이 필요하냐면 나는 1년에도 몇만 킬로씩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일이다. 그래서 5년 정도 타고 나면 내 차는 수십만 킬로미터 달렸을 거기 때문에 아무튼 내 차를 중고차로 안 살 것 같다. 즉 차를 좀 험하게 탄다. 이런 분들은 장기 렌트카가 낫습니다. 좋습니다. 장기 렌트카는 이게 한 달에 100미터를 운전하든 100만 킬로를 운전하든 월 렌트 비는 똑같이 받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 사고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내셔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. 이런 분들도 장기 렌트카를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. 왜냐하면 장기 렌트카의 보험료는 그 렌트카를 또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또 아니거든요. 이런 몇몇 제도적 허점이라고 해야 되나요. 아니면 제도가 좀 다른 부분 때문에 계산해보면 장기 렌트카가 좀 싼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장기 렌트카가 비쌉니다. 친절한 경제였습니다. 알아야 될 것들만의 안내를 해줘. 눈높이에 딱 맞는.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. 눈높이에 딱 맞는.